1979년 10월 26일 아침 중앙정보부장 김재균은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열린 삽교천 방조제 중공식과 KBS 당진송신소 중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중 당진송신소는 대북방송송신기능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보안시설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부장인 김재규 자신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두 시설의 중공식에 참석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정보부장까지 서울을 비우면 어쩌란 말입니까. 김 부장은 참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라고 면박을 주며 전화를 끊었다. 이전부터 차지철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김재규는 차지철의 이러한 면박과 오만한 태도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곤 한다. 한편 당시 박정희는 김명삼의 국회 제명과 부마 사태 등 일련의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상황이었지만 이날 아침에는 평소 즐기던 농촌 시차를 앞두서인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분이 들떠 있었다고 한다. 정장을 챙겨입은 박정희는 청와대 본관 2층 침실 옆의 식당에서 두 딸 박근혜, 박근영과 아침 식사를 한 뒤 1층 집무실로 내려가면서 나 오늘 삭겨쳐네 라는 말을 남겼고 박근혜와 박근영은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것이 아버지와 두 딸의 생전 마지막 대화였다. 오전 8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후 민정수석비서관 박승규를 따로 불러 내일 각각의 부마 사건 보고시에 김재규 중정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간의 불화에 대해 보고하고 차 실장의 월권 행위도 말씀드리시오라고 지시했다. 사실 김계원은 며칠 전 박정희에게 차지철의 월권이 심하다고 건의했지만 박정희는 차 실장이 국회의원도 해봐서 정치를 잘 안다라고 말하며 김계원의 말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김계원은 자신이 같은 내용을 다시 박정희에게 보고하기 무해서 박승규가 대신 한 번 더 말하도록 부탁한 것이다. 이 무렵 김계원은 두 사람의 불협화움을 해결하려고 김재규를 경호실장 차지철을 중정부장으로 보직을 맞바꾸자는 안을 박정희에게 건의하려고 했다. 삽교천으로 출발하기 직전 김계원은 차지철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차지철은 마치 들으라는 듯 비서실장도 자리를 비우는데 중정부장이란 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니 이런 상황일수록 자리를 지켜야지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김계원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전 10시 30분경 김계원 차지철과 함께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청와대를 출발한 박정희는 이동 도중 하늘에서 공업단지 건설과 농촌개량 상황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고 김계원에게 실장 모친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내일은 찾지 않을 테니 어머니를 뵙고 오라 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오전 11시경 박정희는 삽교천 행사에 도착하여 약 8분 분량의 방조제 왕궁에 대한 경축사를 낭독했는데 이때 주변에 있던 일부 장관과 경호원들은 오늘따라 각하 목소리에 힘이 없다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경축사를 마친 후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 이 동네 최거령 어르신을 모시고 오라고 지시했고 경호원의 손에 이끌려온 83세의 이길수농과 같이 페이프를 커팅하고 방조제 간문개방 버튼을 누른 후 올해 농사는 잘 지으셨는가 건강하시라 나며 이 노인을 격려했다. 그 다음 KBS 당진 송신소로 이동하여 왕공식 치사를 한 박정희는 송신소 응접실 의자에 털썩 앉더니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김성진이 가져온 물컵을 단숨에 들이킨 후 축 늘어졌다. 이를 본 김성진은 겨우 몇 시간 남짓한 행사에 박정희가 이렇게 지치는 걸 보고 안쓰러워했다고 한다. 그 후 박정희는 보고 호텔에서 부처 장관, 지역 유지들과 점심을 같이 한 후 오후 2시 반경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날 헬기는 청와대로 바로 가지 않고 박정희의 지시로 충청남도 아산군의 현충사를 거쳐 서울 상공을 한 바퀴 선에 한 후 착륙했다. 그런데 이날 마치 박정희의 운명을 암시라도 하듯 삽교천과 당진 송신소 행사 도중 몇 가지 크고 작은 불길한 조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삽교천 왕공기념 담수비를 제막할 때는 강한 바람에 천이 비속을 휘감아 버려 박정희가 아무리 줄을 당겨도 벗겨지지 않는 통에 결국 경호원들이 올라가 직접 천을 벗겨내야 했고 당진 송신소에서 점심 장소인 도고 호텔로 이동할 때는 박정희 일행을 태운 헬리콥터 1호기는 이상 없이 이륙했지만 2호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긴급정비로 30분 정도 주저앉아야 했다. 게다가 1호기가 도고 호텔에 착륙할 때 호텔 사육장에서 키우던 사슴들이 헬기의 소음과 강풍에 놀라 이리저리 날끼다가 새끼를 뺀 암사슴 한 마리가 기둥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를 흘리며 즉사하는 괴변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고들은 박정희에게 일일이 보고되지 않았다. 행사를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경호실장실에서 경호실 차장 이재전 육군 중장과 삽교천 중공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차지철은 오후 4시경 박정희로부터 이날 저녁 앙가 행사를 준비하라는 인터폰을 받았다. 무슨 일이냐는 이재전의 말에 차지철은 별일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이장군은 먼저 퇴근하시오 라고 답했는데 이때 차지철은 오늘은 좀 쉬시지 나면서 약간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궁정동 안정가옥은 담장이 드높은 청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 밖에 별도로 위치한 집이었으며 주로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의 식사모임이나 작은 연회가 열렸을 때 사용되었다. 앙가는 박정희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중앙정보부의 관계자 일부만 아는 극비보안시설이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하나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한도 암살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서야 그 전제를 알았다고 한다. 특히 전두한은 12.6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976년에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도 안정가옥의 존재를 몰랐다니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튼 박정희의 행사 지시를 받은 차지철은 경호처장 정인영을 불러 행사를 준비하라고 한 후 오후 4시 10분쯤 남산중앙정보부 집무실로 전화를 걸어 김재규에게 오늘 저녁 6시에 대행사가 있으니 궁정동 안정가옥으로 오시오. 참석인원은 가카와 김부장, 비서실장, 그리고 나요라며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김재규는 궁정동으로 이동하여 안가진무실에서 오후 4시 40분 정승하에게 전화로 오늘 궁정동에서 저녁이나 하면서 조용히 시국 얘기 좀 나눕시다. 라며 그를 초대한 뒤 중앙정보부 제2차장부 김정섭을 저녁 6시 30분까지 궁정동 안가로 오도록 했다. 정승하는 이날 저녁에 김재규가 대행사에 호출되었다는 핑계를 대었기에 대신 연회장 옆에 본관 식당에서 김정섭과 저녁을 같이 했다. 그리고 김재규는 진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발터 PPK를 꺼내어 탄한 7발을 장전하고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책장에 숨겨 놓았다. 한편 김계원은 삽교천 행사에서 돌아온 후 진무실에서 유신정우의 총무 최영희 의원과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날 최영희는 김계원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했지만 김계원은 언제 각하가 부르실지 모르니 5시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했고 예상대로 오후 4시 30분경 차지철로부터 궁정동에 대행사가 있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김계원은 이러니 제가 약속을 못합니다. 라고 쓴웃음을 지으며 최영희에게 양해를 구한 후 궁정동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30분 김재규는 궁정동 앙가 나동 연회장 앞에서 김계원이 오기를 기다렸고 김계원은 오후 5시 40분경에야 나타났다. 두 사람은 앙가 정원에 쪼그려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고 김계원은 차지철 그 사람 올권을 해서 야단이야 야당 친구 몇 사람의 말만 듣고 각하에게 보고하여 각하를 강경하게 몰아가고 있단 말이야 라며 차지철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그러자 김재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 해치워버릴까요? 이 말에 김계원은 고개를 끄덕여 이에 동의를 표시했다. 김재규는 김계원이 고개를 끄덕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형님 뒷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니 다시 고개를 끄덕하였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규와 김계원이 친밀한 관계가 된 사연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재규가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할 때 신임 총장으로 김계원이 취임했고 그 무렵 마산에서 해군 장교들과 회식 후에 부대로 복귀하던 김재규의 지프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김계원은 벼락 밑에서 중상을 입은 김재규를 직접 얻고 올라와 병원으로 후송시켰고 이 일을 계기로 둘은 호용호자하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이후 김계원은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뒤 1969년 10월 김영욱의 후임으로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했으나 불과 1년 2개월 만인 1970년 12월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선거운동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경질되었다. 이후 김계원은 수년간 대만 대사를 역임한 뒤 귀국하여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자 김재규가 그를 김정념의 후임 비서실장으로 청거했다고 한다. 이때 김계원은 박정희에게 저는 비서실장 그릇이 못됩니다. 나며 고사했지만 박정희는 실장 일은 안 해도 돼 나랑 말동무나 해주면 좋겠네라고 말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직권말기의 박정희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을 시사할 만한 일화인 것이다. 김재규는 차지철로부터 늘 인격 이하의 대우를 받아왔으며 박정희가 있는 앞에서 면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차지철에 대한 분노가 뼈에 사무쳐 있었다. 차지철의 오만과 월권에 대한 소문은 당시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김재규는 물론 차지철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김계원 역시 그를 눈의 가시로 생각해왔다. 당시 차지철은 박정희 말고는 모두에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 김계원이 김재규에게 먼저 꺼낸 말은 그렇지 않아도 김재규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차지철에 대한 증오심에 기름을 끼얹은 것인지도 모른다. 비슷한 시각 중정비서실 의전과장 박선호는 서울중구 태평로 플라자 호텔에서 당시 22세의 광고 모델이었던 신재순을 종로구 내자동 내자호텔에서 당시 24세였던 가수 심수봉을 태우고 궁정동 안가에 도착했고 평소 무점으로 고생하던 중앙정보부 부장 수행비서 박흥주 육군 포병 대령은 잠시 시간을 내서 광화문 에스콰이아 지점에서 새 구두를 샀다고 전해진다. 이 구두는 그날 밤 박정희와 차지철을 썬 후 자기 구두도 팽개친 채 양말만 신고 차에 오른 김재규가 빌려 신게 된다. 저녁 6시경 박정희와 차지철 일행이 궁정동 안정가옥에 도착했고 대기 중이던 김계온과 김재규가 그들을 맞이하여 앙가의 나동 연회장으로 안내하면서 연회가 시작되었다. 당시 앙가 요리사였던 이정원은 이날 식사로 비빔밥, 떡만둑국, 칼국수를 술안주로 잡곡무침, 전복무침, 송이보석구이, 장어구이, 불갈비를 준비했다. 그 밖에도 꿀에 재운 인삼과 도라지나물, 전, 생체, 편육 등으로 한상에 서른 접시 정도가 놓인 호화상이 차려졌다고 한다. 요리 재료는 당일 오후 5시경 중정의전과당 차량 운전사 유성옥과 앙가 경비원, 방석상, 이광철이, 봉대문시장 등을 돌며 약 6만원어치를 샀다고 한다. 술은 막걸리와 위스키 등을 준비했는데 연회장에는 위스키만 들어갔고 평소 박정희가 즐겨 마시던 능곡 소재, 양조장에서 공수해온 막걸리는 앙가 식당차 운전수인 김용랑과 청와대 경호관 김용섭이 나눠 마셨다. 이때 유명해진 위스키로 당시 박정희가 마셨다던 시바스 이갈이 있는데 그 유명한 현장 검증 사진에도 이 술이 재현된 상위에 올려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당시 현장을 검증했던 장경삼 당시 검찰관은 박정희는 국산 양주를 주전자에 담아 마셨는데 사건 현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기자들이 병 모양의 모습만 보고 질의 짐작으로 시바스 이갈로 착각해 그대로 보도해 잘못된 사실로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계원이 재판 중 시바스 이갈을 마셨다고 진술했었던 데다가 사진 자료로도 시바스 이갈 이미 확인되기 때문에 장경삼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 다른 안가 요리사였던 김일서는 박정희는 콩나물밥을 좋아했고 참기름으로 볶은 태가리를 뗀 멸치를 술안주로 즐겨 먹었다라고 회상하였다. 당시 언론에서 말했던 사치스러웠던 연회장은 아직 개장을 하지 못했던 연회장으로 실제 연회와 암살이 벌어진 나관의 시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서 술은 박정희와 김계원만 주로 마셨고 강경변을 앓고 있던 김재규는 박정희의 강권에 억지로 몇 잔을 마신 반면 독실한 크리스천인 차지철은 술잔에 입만 되는 신흥만 했다. 한창 연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신민당 공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재규는 공화당에서 신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반려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당직에서 사표를 내겠다던 의원들이 전부 강경하게 돌아서면서 다 틀렸습니다. 아무래도 신민당 주류들이 강하게 나와서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옆에서 차지철은 신민당 놈들 중에 국회의원 하기 싫은 놈 하나도 없어요. 가불면 학생이고 신민당이고 그까진 놈들 전부 땡크로 싹 깔아뭉개야 합니다. 라는 살벌한 말을 뱉었고 박정희는 오늘 삭교천은 공에도 없고 공기도 깨끗하던데 신민당은 왜 그 모양인가 라며 혀를 찼다. 이어서 김재규는 신민당은 주류 중심으로 강경하게 전환되었고 정훈갑은 비주류가 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신민당 비주류를 사쿠라로 보고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주유의 협조 없이는 정훈갑 대행체제 출범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차지철은 또다시 그깟 새끼를 싹 밀어버리겠다라며 과격한 소리만 되풀이했다. 거기에 한술도 떠서 혼잣말로 요새 정보부는 부마사태 처리도 그렇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김재규의 화를 계속 돋었다. 김계호는 이런 살벌한 상황을 풀어보려고 평소 칵테일을 좀 할 줄 아는 김재규에게 위스키로 칵테일 만드는 방법을 묻기도 하고 오늘 삽교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화제를 전환하려 했지만 차지철이 수시로 김재규에게 시비를 걸어대는 바람에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소용이 없었다. 저녁 6시 30분쯤 차지철은 깔아 뭉개버리겠다라는 말을 던져놓고 옆 배기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신재순과 심수봉을 데리고 들어왔다. 박정희의 오른쪽에는 신재순이 왼쪽에는 심수봉이 앉았고 심수봉은 그녀의 기타를 옆 문갑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그렇게 술잔이 돌고 잡담이 오가는 등 술자리 분위기는 이고 가고 만찬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7시 뉴스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김재규는 정승화가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찬장을 빠져나와 작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50미터가량 떨어진 본관 1층 식당 문을 열었다. 정승화는 오후 6시 35분에 안가 별채에 도착하여 김정석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취기가 오른 박정희는 김계원을 도승지 김재규를 포도대장이라 부르면서 술을 따라줬고 신재승과 심수봉에게 김부장은 술이 아주 세니까 많이 권해주게 라며 농담을 던지는 등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러나 김재규는 차지철 때문에 이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김재규는 연회장을 나와 김정석과 저녁 식사 중이던 정승화에게 갔어 갑자기 각하의 부름을 받고 연회에 참석 중이요. 김 차장이 국내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이 친구와 시국 얘기 좀 나누고 계세요. 끝나는 대로 거두겠습니다. 라고 해명을 한 후 집무실 책장에 숨겨놓은 자신의 발터 PPK를 바지 호주머니에 숨겨나왔다. 그리고 김재규 자신과 인연이 오래된 신복들인 수행비서 박흥주 대령과 박선호를 궁정동 안정가옥 마당으로 불러내어 아래와 같이 명령을 내렸다. 김재규 호주머니에 권총을 보이며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일이 잘못되면 자네들이나 나나 죽은 목숨이다. 오늘 저녁 내가 차지철을 해치우겠다. 방에서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경호원들을 처치해라. 지금 본관의 역군 참모총장과 김정섭 2차장보도 와있다. 각오는 되어 있지. 부장님 각하도 포함됩니까? 그래. 오늘은 경호원이 7명이나 와있고 날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날을 고르시죠. 안 돼. 오늘 해치우지 않으면 보안이 누설된다. 똑똑한 녀석 새놈만 골라 나를 지원해라 다 해치워버려. 믿을만한 놈 새놈 있겠지?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30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30분은 너무 길다. 30분이 필요합니다. 30분 전에는 절대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그리고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라고 중얼거리고는 권총이 든 호주머니를 닥치면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김재규의 일방적인 명령에 박선호와 박흥주는 처음에는 크게 놀랐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김재규의 명령에 성실히 따랐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3명만 더 포섭하라던 김재규의 명령과 달리 박선호는 각전해병대 출신으로 자기가 신임하던 안가 경비조장 이기주 예비역 해군 보병하사와 의전과장 차량 운전사 유성옥 부명까지 암살조에 합류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동원된 안가 경비원 김태원은 이기주를 따라다니며 차지철과 운전수 경호원들의 확인 사살만 맡았다. 현장에서 박흥주와 이기주 유성옥은 안가 나동주방 근처에 세워던 의전과장 차량인 재민희 승용차 내부에 숨어서 연회장에서 총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한편 박선호는 안가 경호원 대기실에 있던 청와대 경호실 경호처장 정인영과 부처장 안재송을 처치할 준비를 했지만 사실 박선호는 이 둘을 사살하기보다는 잘 설득하여 어떻게든 죽이지 않고 살려볼 속셈이었다. 정인영은 박선호의 해병장교 동기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으며 안재송 또한 해병대 후배였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풍정동 안정가옥에는 정인영과 안재송 차지철의 청와대 경호실 소속 수행원으로 김용태 특수차량 운행계장 박상범 경호계장 김용석 경호호관이 있었다. 이들은 평소에 관례대로 박정희의 경호는 중정 경비원들에게 맡긴 채 나동 주방에서 안가 직원들과 같이 맥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고 정인영과 안재송은 경호원 대기실에서 별도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방에 들어온 박선호에게 정인영이 같이 밥을 먹자고 권했지만 박선호는 나는 미리 식사를 했다라며 사양하였다. 식사를 마친 정인영과 안재송은 땅콩 등 안주거리를 까먹으며 대기실의 컬러 TV로 AFKN 방송을 보았다. 당시 중앙정보부 안정가옥에서 행사가 있으면 박정희의 경호는 중앙정보부 소속의 안정가옥 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호원들은 별도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정의 관례였다. 비록 김재규와 차지철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대는 사이였다고는 해도 원래 그쪽 세계가 다 그렇듯 그 밑에 대통령 경호관들과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안가 행사 때마다 얼굴을 부딪히며 거의 다 친구들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당장 박선호와 정인영은 해병대 장교 동기로 친형제보다 더 친하다는 소리를 들을 길이의 총질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 내에서 경호원들이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하는 안전가옥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안전가옥의 특성이 박정희의 죽음을 초래한 요인일 수도 있다. 김재규는 주머니에 권총을 숨기고 만찬장으로 돌아왔다. 7시가 가까워지자 박정희는 자주 시계를 보았고 그 모습을 본 차지철은 각하 시간이 되면 TV를 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박정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잠시 후 자동 스위치로 TV를 켜서 KBS를 시청했다. TV에서는 삽교천 재방 중공식 장면이 나온 후 김영상과 윌리엄 글레이스틴 미국 대사가 만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에 박정희는 심기가 상한 듯 총괴도 아닌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했다. 탈군 뉴스를 보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도 했는데 헬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한강에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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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더라 라는 말도 했다. 이때 김재규가 들어와 TV를 끄자고 제의해서 차지철이 TV를 껐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당패 똘많이들만 찍은 사진 말고 제대로 된 부마 사태 사진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자 김재규는 짧게 예 라고 대답했다. 또한 박정희는 김부장이 술을 좋아하니 많이 권하라 라고 했지만 김재규의 얼굴은 시정 일관 굳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박정희가 노래나 한곡 들어볼까 라고 하자 심수봉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그때 그 사람을 불렀고 앙코르를 요청하자 추가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후 차지철을 지명했다. 차지철은 보라지 타령과 나그네 서름을 부르고 신재선을 지명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7시 35분이 되었다. 박선원은 안가 지배인 남효주에게 부장님께 부속실로 전화가 왔다고 전해달라 라는 지시를 내렸고 남효주는 연회장에 들어가 김재규에게 그대로 귀띔을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재규가 부속실로 들어가니 박선원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대기하고 있었다. 준비되었는가 완료됐습니다. 저녁 7시 38분 박선원에게 준비가 다 되었음을 확인한 김재규는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신재순은 심수봉의 기타 반주로 혼성 듀오 나나에로스포의 사랑회를 부르고 있었고 박정희는 간간히 흥얼거리며 신재순의 가락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바로 이때 김재규가 권총을 하이 주머니에 넣고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신재순이 중간에 한번 틀려서 다시 부르던 중 김재규는 신재순이 1절 후렴을 막 시작하려는 차인 7시 40분에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어 노래를 끊으며 옆에 앉아있던 차지철을 향해 차지철 이 새끼 너 건방조라고 외치며 첫 발을 쐈다. 김재규가 쏜 첫 발은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관통했고 갑자기 총에 맞아 크게 당황한 차지철은 관통당한 손목을 움켜지며 김부장 왜 이래라고 외쳤다. 그리고 박정기가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나며 소리치자 김재규는 마주보고 앉아있던 박정기의 오른쪽 가슴을 쐈다. 이 총격으로 박정희는 오른쪽 배에 관통상을 입었고 곧바로 쓰러져 얼굴을 식탁에 묻었다. 이때 김재규는 차지철을 쏘고 바로 박정희도 쏘았다고 증언했으나 같은 안가에 있었던 박선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첫 발 사격 후 4에서 5초 이상의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재규가 총을 쏘기 직전에 한 발언은 위에서 언급한 너 건방조가 아니라는 소리 존재했다. 김계원에게 각하를 똑바로 모시라고 충고한 후 박정희에게 각하 차지철 저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나면서 발사를 했다는 게 2000년대까지의 다수설이었다. 이 발언은 신재순의 진술에 의거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혹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둔갑시키려는 목적이었던 듯하다. 2011년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신재순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측의 강압에 못 이겨 위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언 차이는 의자매까지 맺으며 친밀했던 신재순과 심수봉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방시에 박정희가 김영삼을 구속 기소해야 했다며 김재규를 질책하자 김재규는 이미 제명당한 김영삼을 구속시키면 국민들은 그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인식할 겁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 지요 라는 말을 했다는 설도 있으나 심수봉은 자신의 회고로 사랑밖에 난 몰라를 출간하면서 김재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수봉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나 버러지 같은 놈 같은 김재규가 했다고 알려진 발언들에 대해서 김재규가 그런 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총 쏘는 데 급했지 여유를 부리면서 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제3발을 쏘려고 했으나 권총이 격발 불량을 일으켜 발사되지 안자 밖으로 뛰어나 갔고 차지철은 그 틈을 타 연회장 안에 화장실로 도망갔다. 그리고 김계원은 연회장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와 취기와 공포심에 벽을 붙든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한편 대기 중이었던 박흥주와 이기주 유성옥 일행은 총성이 나자 주방으로 달려가 식사 중이던 김용태 경호실 운행계장과 김용섭 경호관을 사살했고 그 과정에서 앙가요리사 이정원은 허리에 식당차 운전사 김명남은 어깨에 총을 맞는 부상을 입었다. 그 난리 중에 같이 주방에 있던 경호계장 박상범은 총 네 발을 맞았는데 두 발은 옷만 불었고 한 발은 허리띠에 차고 있던 예비 실탄에 맞고 튕겨나갔고 나머지 한 발은 허리 관통상을 입혔다. 그런데 박상범은 총을 맞고 쓰러질 때 주방 조리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완전히 의식불명이 되어 죽은 것으로 오인되었고 총상도 뼈나 내장은 상하지 않은 채 살만 관통하여 자연 지혈되면서 출혈도 적었으며 나중에 앙가 경비원인 김태원의 확인 사살 시 박상범 옆에 앙가 직원 김용남이 총상을 입고 쪼그려 앉아 있어서 잘못 맞을까 봐 사격을 포기한 행운도 따르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선호는 경호원 대기실에서 마른 안주를 먹으며 TV방송을 보고 있던 경호처장 정인영과 경호 부처장 안재성과 같이 있었는데 총성을 듣고 정인영과 안재성이 뛰어나가려 하는 것을 박선호가 SNWM36 지프 스페셜 리볼버를 먼저 뽑아들어 움직이지 마라 제발 우리같이 살자라고 애원하며 막아섰다 그러나 안재성이 총을 뽑으려 하자 어쩔 수 없이 박선호는 안재성을 쐈고 이어서 친구인 정인영도 쏘고 말았다 그런데 박선호가 안재성 정인영을 사살하던 시점에서 느닷없이 안정가옥 나동 전체의 조명이 나갔는데 이는 지하 보일러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안가영선 담당 강무흥이 총성을 정기 합선으로 착각하고 차단기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밖에서 계속 이어지는 총소리와 고함소리에 합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강무흥은 다시 차단기를 올린 후 보일러실 문을 잠근 채 몸을 숨겼다고 한다 만약 불이 조금 일찍 꺼졌더라면 박선호는 오히려 정인영과 안재송에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한편 김재균은 총상을 입은 차지철과 박정희를 확인사살하려고 했지만 권총이 기능 고장으로 인하여 끝내 발포가 되지 않자 다른 총으로 일을 끝내려고 연회장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정인영과 안재송을 처치하고 나온 박선호로부터 SNW M36 지프 스페셜 리볼버를 넘겨마다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와 경호원을 찾던 차지철은 김재규와 맞닥뜨렸고 차지철은 문 옆에 문갑을 치켜들고 거세게 저항했지만 김재규는 차지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차지철을 완전히 거꾸로 뜨린 후 김재규는 여성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던 박정희에게 다가가 우측 환자놀이를 향하여 마지막 탄안을 발사했다 당시 심수봉과 신재수는 쓰러진 박정희를 부축했고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마지막 탄을 발사하러 들어오는 순간 박정희 등 뒤에서 나오는 피를 막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재규가 들어오자 신재수는 화장실로 심수봉은 구속실로 피했다 이 마지막 탄은 박정희의 오른쪽 귀 바로 윗부분을 뚫고 들어가 지주막을 뚫고 뇌를 관통한 뒤 왼쪽 광대뼈에서 멈췄다 박정희의 최후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끝까지 옆에 있었던 신재순과 심수봉 이었는데 신재순은 조갑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그 사람의 눈과 마주쳤을 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미친 짐승의 눈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었을 때는 다음에는 나를 쏘겠구나 생각하고 후다닥 일어나 실내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저의 등 뒤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도 문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는 좀 취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말이 헛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아버지 같았어요 피를 쏟으면서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또박또박 했으니까요 그 말은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어서 피하게 라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이시니까 역시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 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그분의 마지막은 체념한 모습이었는데 허무적이라기보다는 해탈한 모습 같았다고 할까요 총을 맞기 전에는 못들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지만 총을 맞고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어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심수봉은 그 순간을 이렇게 진술했다 가슴에 총을 맞은 각하를 보니 호흡이 이상하여 각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묻자 응 괜찮아 하셨지만 등에서는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체를 부축하고 있었고 신재순 양은 손으로 피를 맡고 있었죠 내가 무릎 가까이 각하를 부축하고 있을 때 김재규 부장이 각하 뒤로와서 총을 덧쏘고 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무서워서 마루로 나와 관리인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있었다 그동안 밖에서는 총소리가 다섯여섯발 정도 더 났다 만찬장 밖으로 나온 김재규는 마루에 서있는 김계원과 아주 짤막한 대화를 나눴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뭐라고 하지 각하 과로로 졸도했다고 하든지 적당히 하십시오 하여튼 알았소 김계원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김재규는 현장 수습을 김계원에 맡기고 맨발로 정승화에게 달려갔다 그의 와이셔츠 자락은 밖으로 나와있었고 와이셔츠의 허리와 목 부분 여기저기에는 티가 묻어있었다 김재규는 본관 1층의 식당으로 뛰어들자마자 비서에게 물 물을 외쳤고 비서가 컵과 물주전자를 가져오자 주전자체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차량 차량 손님 나오라고 해 이렇게 외쳤다 이 순간을 정승화는 1979년 12월 15일에 이렇게 묘사했다 19시 45분경 김정석과 본인은 총소리를 듣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김재규의 비서가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 옆에 있는 주방에서 물을 가지고 나가서 김정석도 따라 나가므로 본인도 궁금하여 따라 나가니 식당 문앞에 있는 복도에 김재규가 숨을 헐떡이며 물을 마시고 당황한 표정으로 본인을 보고 본인의 팔을 붙들고 총장 큰일 났습니다 라고 3회가량 대풀이 하므로 본인은 무슨 무슨 긴박한 사태 가 발생 다 생각 하고 우선 김재규가 하자는 대로 따르 19시 50분경 현관 앞에 대기한 김재규 차에 타자 우측에 있는 김정섭에게 김재규가 차에 타라고 하여 김정섭이가 좌측으로 탐으로써 우측에는 김재규 중간에 본인이 앞 운전석 옆에는 김재규의 비서인 박흥주 대령이 타고 차가 출발하였다 그리고 차 안에서 김재규는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갈지 영산 대한민국 육군본부로 갈지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이때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병력동원 차원에서 대한민국 육군본부로 가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이 의견에 박흥주도 찬성했고 김재규는 정승화의 의견을 받아들여 육본으로 차를 돌렸다 한편 박정희는 김계원에 의해 만찬장 근처에 미국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우선 옮겨졌다 비서실장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박정희는 소생하지 않았고 병원 도착 5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비밀해제된 미국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후에 박정희의 시신은 북군 서울지구병원에 옮겨졌다 박정희가 타고 온 슈퍼살롱운전사 김용태는 총격으로 숨진 상태라 유성옥이 대신 운전대를 잡았고 박정희의 시신을 차로 옮긴 안가 경비원 서영준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재규가 궁정동을 떠난 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은 김재규가 시킨 대로 뒤처리를 했다 7시 55분 김계원은 차에서 내려 박정희를 등에 업고 보안사 영내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옮겼다 비서실장이 얼굴이 비범벅인 누군가를 업고 오더니 얼른 살려내라고 윽박지르는 통에 처음에 당직군의관은 환자가 누구인 줄 몰랐다가 이후에 대통령인 것을 깨달았다 이윽고 박정희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졌고 이후 시신은 중정요원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안을 강조하면서 철통같이 지킨다 한편 이날 김재규의 판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실책이었다고 아직도 세간의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재규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점인 중앙경보부로 가서 사건 수습과 뒷공작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었다 박정희와 차지철이 죽고 없는 시점에서 제3의 실권자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대놓고 반대할 사람도 없고 박정희의 암살 사건에 간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차하면 차지철이 박정희를 쐈기 때문에 내가 차지철을 사살했다고 둘러대는 것도 가능했다 사건을 목격한 생존자라고 해봐야 김재규 자신과 암살 공범인 정보부 요원들을 제외하면 연회장의 김교훈과 신재순 심수봉 그리고 안정가옥에 있던 일부 청와대 경호원과 안정가옥 직원들이 고작이었다 김교훈은 김재규에게 한참 밀린대다 차지철에 대한 방감은 김재규와 마찬가지였으며 신재순과 심수봉은 1개 대학생과 가수였고 나머지 직원과 경호원들도 이미 부상을 입거나 제압당한 상황에서 김재규와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입마금하는 것 정도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차지철은 평소 행적 때문에 박정희의 암살 혐의를 뒤집어 씌우더라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상황이었다 차지철은 월권 행위에 박정희를 제외한 고위층 심지어 김계원이나 김재규를 비롯한 장성 출신들에 대해 오만불선한 태도를 일삼았고 권력 문제에도 마구 개입하며 김재규뿐 아니라 차지철에게 방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후쿠다 다케오전 일본 수상이 방한하여 박정희와 일부 고위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는데 라운딩이 끝난 후 백디진 유신종 외의장이 먼저 클럽 하우스에 샤워실로 들어간 뒤 시간이 지체되자 차지철이 샤워실 문을 두들기며 왜 이렇게 늦는 거요 카카 기다리시는데 빨리 나오시오 이 늙은이가 뭘 이리 우물대는가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며 전직 국무총리한테도 극원을 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다 실제로 박정희의 암살 직후에도 고위층 대부분은 차지철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정승환은 김재규에게 박정희가 죽었다는 얘기를 접하자 처음에는 차지철이 암살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가 청와대 경호실 병력을 봉헌해 쿠데타까지 시도한다고 생각하여 당시 수경사령관인 전성각 육군 소장에게 명령을 내려 수경사 병력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원거리에서 포위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리고 이날 긴급 소진령을 받고 육군 본부로 온 김치열 법무장관의 경우 박정희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차지철 그놈의 새끼가 기고만장하며 가불더니 결국 이를 저질렀구나 라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대부분의 고위급 인사들도 김법무장관과 같은 인식을 가질 정도였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차지철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즉 김재규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차지철에게 박정희의 암살 혐의를 뒤집어 씌울 명분이 있다 못해 넘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김재규는 사건을 조작할 만한 능력도 명분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신의 본거지인 중앙정보부도 간첩사건 등으로 인맥이 있었을 법한 대한민국검찰청 또는 치안본부도 아닌 자신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육군본부로 향했다 정승환은 훗날 육본으로 가자라는 자신의 말에 김재규의 부관인 박흥주 대령이 찬성한 이유를 이렇게 추정했다 나중에 추측건대 그 부관 박흥주는 남산으로 갔다가 충성심 강한 경호실 요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대통령을 죽인 걸 알고 몰려 들어오면 고스란히 앉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군 병력이 있는 육군본부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을 터이고 게다가 내가 김재규와 함께 사건 현장 가까이에서 저녁 약속을 하고 함께 있었으니 모든 일을 나와 공모한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여담으로 김재규와 정승화가 육군본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정승화 장군이 자신이 육군참모총장이라고 밝히자 육본위병소의 헌병이 총장님 어느 대학 총장님이십니까 하며 정승화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게 당시 정승화는 옷차림이 군복이 아닌 사복정장이었고 타고 온 차도 자신의 관용 차량이 아니라 김재규의 차였다 이후 다른 장교가 정승화의 신분을 알아채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박정희의 암살 사건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이어서 12.6을 다루는 매체에서는 이 에피소드 또한 넣는 편 이 에피소드는 정승화의 회고록에도 나오는 실제 이야기다 박정희의 사망을 확인한 김재원은 곧바로 청와대에 돌아와 비상소집을 했다 최규하, 국무총리, 장관들, 경호실이 그 대상이었다 김계원 비서실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고안들이 속속 도착했다 오후 8시 25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최광수, 고건, 유효기인 등이 나왔고 이어서 다른 수석비서관들이 줄을 이었다 8시 40분 최규하 국무총리가 나오자 김계원은 다른 사람들을 부속실로 내보낸 후 총리에게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만찬장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우다가 김재규가 잘못 쏜 총에 각하가 맞아 서구하셨습니다 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인 오후 8시 40분경 일찍 퇴근하여 집에서 책을 읽고 있던 경호실 차장 이재전 육군 중장이 연락을 받고 비서실장실로 달려왔다 김계원이 이재전 차장에게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각하가 지금 유고입니다 지구병원에 모셔놓고 오는 길이요 차지철 실장은 지금 경호실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장군이 경호실장 직무대행으로 경호실을 장악하시오 이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마시오 경호실 병력 출동은 절대 금하시오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고를 당했다면 이재전 장군은 당연히 청와대 경호비상 제1호인 호랑이 1호를 발령하여 경호실 병력을 사고 현장으로 출동시켜 박정희와 차지철의 신원을 확보해야 했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그가 김계원으로부터 경고망동하지 말고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이는 나도 관련돼 있으니 너는 더 이상 알려하지 말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이었다 이재전은 8시 40분 제22특경대에게 안가 접근을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안가로 출동하던 태양요원들이 즉시 발길을 돌려 되돌아왔다 여기까지의 행위로 인해 김계원은 10월 29일 구속됐고 12월 20일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김재규 등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날 재판장은 사형선고를 7번이나 내렸다 죄명은 내란 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미수제였다 그러나 며칠 뒤 김계원의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경호실병력의 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경호실병력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방해하고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쿠데타 또는 혁명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초비상 조치였다 한편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경호실 병력 출동 금지를 지시한 것은 김계원만 취한 조치가 아니었다 8시 5분경에 육군비다시 봉거에 도착한 정승화 역시 거에 같은 시각에 이재전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병력 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때 정승화는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제거한 줄은 모르고 오히려 차지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따라서 경호실 병력이 차지철에 의해 동원되지 않도록 장악을 지시한 것이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경호실 직제에서는 차지철의 아래사람이었지만 민간인이 아닌 현역 육군 장군 신분이었으며 6.25 전쟁에도 참전한 차지철의 까마득한 군 선배이다 차지철의 오만한 행위가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승화가 이쯤 명령을 내렸다면 차지철이 나타났더라도 그의 뜻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후 9시 5분 구자춘 내무부 장관 김치열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각하가 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김계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김계원은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것이 각하가 다치졌다 라고만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차지철이 그 새끼 무엇을 했어 하고 흥분하자 김계원은 죽었을지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여기까지 김계원이 한 발언들을 통해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은 박정희와 차지철이 동시에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처럼 김계원은 김재규가 요청한 바와 같이 비밀을 지키며 박정희 시신을 국군 수도병원에 옮겨 사망했음을 확인한 후 비서실장실로 돌아와 계엄 선포를 위한 비상 국무회의를 준비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호실 차장에게는 경호실 병력이 암살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균일을 착실하게 수행했다 후에 박정희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실려갔다 당직 군의관이던 송계영 육군 군의 서령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정희 주치의인 병원장 김병수 공군 준장이 시체를 거만하는 과정에서 하복부의 비부병 자국에 의해 시체가 바로 박정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운전사 유성옥과 앙가 경비원 서영준이 총으로 위협하는 와중에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 육군 준장의 전화를 받은 김병수 장군은 아래와 같이 박정희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예 병원장입니다 보안사 참모장입니다 지금 그쪽 상황이 많이 곤란하죠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으니 제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오 예 죽었습니까 예 경호실장입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코드 원입니까 예 알겠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오후 8시께 6번 펑크에 도착한 김재규는 청와대에 있던 김계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규하 총리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다 최규하 총리와 김계원을 필두로 신현학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구자춘 내무부 장관 김치열 법무부 장관 유희혁인 정무 1수석 비서관 등이 속속 벙커에 도착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들까지 모이면서 장소가 비좁아지자 이들은 밤 11시께 국방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최 총리는 노 장관에게서 대통령 서거 사실을 보고받은 뒤 김재규에게 자처지종을 물었으나 그는 대통령 유고다 포안을 유지하고 각의를 열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김재규는 10시 25분 김계원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계엄령을 선포해 계엄사 간판을 군사혁명위원회로 바꿔 달자며 국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김계원은 최 총리에게 계엄령 선포를 위한 비상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최 총리가 수락했다 다음은 당시 김재규와 김계원이 최규하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계엄 사유를 무엇으로 할까요? 유고로 할까요? 서거로 할까요? 대통령 각하 유고로 인하여 27일 00시 공공군부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고만 가지고 납득하겠습니까? 무언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요 유고는 안 됩니다 국내 치안이 좋지 않아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국내에 대모가 난 것도 아니고 계엄이 선포돼 있는 부산도 조용한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대통령 유고를 어떻게 국민에 안 알리겠습니까? 계속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우선은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소련은 일주일 이상이나 브레즌에프의 행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2, 3일 동안 왜 보안 유지가 안 됩니까? 그러면 김부장이 국무위에서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하지요 비상계엄과 국장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보안을 지켜야지 국장 문제를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사유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소련의 브레즌에프는 일주일간이나 그 행적을 보안 유지했는데 우리는 왜 며칠간 보안 유지를 못합니까?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 선포한다 하면 되지 사유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후 국방장관실에는 사건 관련자인 김재규, 김경원, 정승화 이외에도 최규하, 신현아, 노재현, 구자춘, 박동진, 김치열, 김성진, 김종환, 서정철, 유혁인 등이 있었다 6번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김재규는 박정희가 죽었다는 사실은 숨기고 각하가 지금 유고 상태이다 이 사실을 최소 48시간 동안 보안에 붙이고 빨리 계엄명을 선포해야 한다 김일성이 알면 큰일 난다라고 길길이 뛰었다 그러나 김재규의 예상과 달리 이 자리에서 신현학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반발을 했다 법무장관 김치열이 이런 중배한 사태를 이유없이 48시간이나 보안으로 숨길 수 없다 미국에도 이 사실은 알려야 한다라며 반박했고 뒤늦게 6번에 도착한 부총리 신현학이 김재규에게 밑도 끝도 없이 계엄명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된 일인지 전말을 밝히라며 반발했다 신현학이 6번에 도착하기 전 다른 장관들은 김재규의 기세에 밀려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국무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대통령 시의 사실을 숨긴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김재규의 의도가 좌절됐다 극기야 김성진 문공부 장관 등이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고 국무회의는 중단됐다 전두환 회고록은 이 시점을 김재규에게 치명적인 순간으로 묘사했다 김재규와 김계원은 계엄명 선포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상황이 그렇게 반전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터였다 김계원 실장이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이때였다 비상국무회의가 좌절되자 김재규의 쿠데타 기도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계원은 국무위원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김재규 배후에 아무것도 없고 예비해둔 특별한 계획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간판 후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11시 40분 김계원은 회의가 중단되자 슬며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옆방으로 가 국방부 장관 보좌관에게 노재현 장관과 정승화 총장을 급히 불러오라고 요청했고 김계원은 김재규에게 동조 세력이 없다는 것을 간판 후 노재현과 정승화가 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범행에 사용했던 권총을 내놓으면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그에게 권총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노재현 국방장관은 정승화에게 김재규를 체포하라 명했다 노재현은 정승화와 체포 계획을 논의했고 수사는 보안사가 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정승화는 육군본부 헌병당 김진기를 봉커로 불러 상당히 구체적으로 김재규 체포를 지시했지만 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는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고 했다 이에 전두환은 육군본부 보안대장 오일랑 중룡에게 연락을 취했다 자네 김재규 얼굴 아나? 압니다 김재규는 자네 얼굴 아나? 모를 겁니다 지금 헌병복으로 갈아입고 병력 데리고 국방부로 와서 김재규를 체포하게 이처럼 자정무렵 정총장에게서 신병 확보 지시를 받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보안사 군사정보과장 오일랑 중룡에게 육본 헌병대장 복장을 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최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김재규를 밖으로 유인하는 일은 정총장의 비서실장으로 위장한 김진기 헌병담이 맡았다 김진기 헌병담은 그에 앞서 헌병기둥타격대 1개 소대를 후문에 배치시킨 상태였다 그가 평소 친분이 있던 조양내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보내 정총장이 만나고자 한다는 정가를 하자 김재규는 순순히 따라 나왔다 김진기와 오일랑이 국방부 지하 계단 쪽으로 김재규를 데리고 가자 박흥주가 따라붙었으나 헌병들에게 제지됐다 대기하던 차량 앞에 온 오일랑은 뒷문을 열고 부장님 다시 저라며 김재규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김재규가 체념한 듯 저항하지 않자 뒷좌석 왼쪽에 밀착해 앉아 김재규의 권총을 빼앗았다 체포작전을 지휘하던 김진기 준장이 압송해 라며 명령을 내렸다 27일 0시 30분의 1이다 체포되어 정동안가로 연행된 김재규는 허화평 대령의 안내로 2층 응접실로 가더니 전 사령관 좀 오라고 해 지시하거나 상의할 일도 있다라고 했고 여기 잡혀있는 사실을 알면 부하들이 쳐들어올 거야 라고 말하거나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나에게 협력하라 내가 박정희를 살해했다 내일이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발언을 일삼자 수사관들은 김재규의 원행으로부터 김재규가 대통령 살해봄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이는 즉시 전두환에게 보고됐다 전두환은 정승화에게 대통령 살해봄은 김재규입니다 구속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자 정승화는 전두환의 말에 동의해 김재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전두환이 새벽 1시 30분에 김재규를 체포시키고 동행자였던 박흥주 대령까지 도주하면서 쿠데타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더불어 내막을 알아챈 김정섭 차장보가 자신의 부하들로 안가를 습격해 이기주 등 안가의 중정요원들을 습격 체포했으며 박선호와 박흥주 대령도 그 다음날 전부 체포되어 김재규와 함께 보안사 분실로 연행되었다 한편 문공부 장관 건의로 10분간 정회한 비상국무회의는 이튿날 새벽 2시에 다시 열렸다 김계원의 실토로 대통령 서거 사실을 알게 된 최 총리와 신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유예가 안치된 사실 확인을 위해 국군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27일 새벽 3시 국무회의를 마쳤고 4시 10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사령관에는 정승화 육참청장이 임명됐으나 국무위원 중 누구도 그가 김재규의 요청으로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 조갑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에 따르면 정동 분실에서 서빙거로 김재규를 호송하던 마이크로버스가 잠수교에서 전복 사고를 일으켰는데 차가 뒤집어질 때 기절한 보안사 수사관 신동기 육군 준위가 정신을 차려보니 김재규가 엉덩이로 신동기의 머리를 갈고 앉아 있었다 김재규가 아이고 내가 신선생을 갈고 앉았구먼 미안하오라며 비켜주자 수갑이나 포송줄이 없어서 김재규가 도주하지 못하게 바지춤을 잡고 있던 신동기는 부장님 어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라며 손을 놓았고 김재규도 내가 어딜 도망가나 빨리 차나 세우시오라면서 조용히 호송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김재규를 태운 버스가 전복 사고를 수습한 뒤 보안사 서빙고 수사 분실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30분쯤이었고 김재규는 피의자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각하를 살해했다 이제 세상은 다 끝났다 수사관 자네들도 살 국리를 찾아야 돼 김재규는 또 정승화도 사건 현장에 있었고 같이 차를 타고 육군 본부로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니 수사관들은 폭료하기 시작했다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반혁명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빙고의 보안사 분실로 끌려온 김재규를 처음엔 군과의 밀약을 통한 쿠데타 시도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수사관들이 쉽사리 심문하지 못했다 보안사는 방척기관이지 전문 전투부대 방어부대가 아니라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쿠데타에 가담한 전투부대라도 들이닥친다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보안사가 김재규를 정동 분실해서 서빙고 분실로 이송한 것도 태장이 끌려간 것을 알면 중앙정보부가 지숨을 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이때 이학봉 수사과장에 나서서 수사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학봉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손에 지금 국가에 흥망이 달려있다 목숨을 걸고 수사를 철저히 하여 빨리 김재규의 공모자를 색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재규는 과거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적이 있어서 다들 정관예후로 쩔쩔맸다고 한다 심지어 취조실로 들어와서는 부장님 부장님이라고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는 수사관도 있었다 그러자 이학봉은 김재규를 정동 분실해서 서빙고로 호송해온 신동기 준위를 불렀다 당신이 데리고 왔으니 책임지고 조사하시오 키는 작지만 온갖 무술에 능하고 간이 큰 신동기 준위는 이왕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보아야 할 상황이라서 취조를 무식하게 밀어붙였다 김재규를 호송해온 신동기 준위는 한 달 전 중앙정보부 부설정보학교에서 6개월 과정 정보교육 수료 시 성적 우수자로 부장인 김재규에게 직접 표창을 받았고 김재규를 정동 분실해서 서빙고 분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정도 들었는지라 김재규를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김재규와 공모한 반란 부대를 알아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수사관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자백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은 고문이었다 신동기는 안면을 몰수하고 이때부터 한 30분간 김재규를 거칠게 다루었다 어이 김재규 솔직히 이야기하자 어느 군부대를 몰고 올 거야? 우리도 알아야 손들고 항복할 것 아닌가? 어느 부대랑 결탁했어? 없습니다. 단독으로 시해했습니다. 미국과 손잡았나? 아닙니다. 이때 김재규는 쇠로 만든 의자에 앉았다가 두들겨 맞고 바닥에 나뒹굴 때마다 스스로 의자를 바로 세운 뒤 자세를 딱 바로 잡고 앉아서 다음 타격을 기다리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학봉 중령은 김재규가 동원한 부대가 없다고 판단했던지 신동기에게 그만하고 나오라고 했다 그 뒤로는 정식 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 도중 김재규는 신동기 준위의 주먹에 맞아 눈 밑에 피몽이 들기도 했는데 현장 검증 사진을 보면 김재규의 오른쪽 눈 밑에 거무스름한 상처가 눈에 띈다 고문을 심하게 당한 김재규는 피하출혈이 생겨 몽이 들자 신동기 준위는 이를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전두환은 일단 고문을 중단시켰다 이후 김병수 장군을 불러 김재규에게 응급치료를 하게 하였다 김병수 장군이 서빙고의 신문실에 들어가니 김재규는 반가워했으며 진찰해보니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고 간이 나쁜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었다고 한다 27일 새벽 1시 직전에 육군본무번크에 육군 헌병감 김진기 장군이 총장실로 오더니 김재규 체포 완료 보고를 했다 정승환은 국방부 장관실에 있는 김계원 실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정승환은 한참 있다가 국무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국방부로 가던 중 복도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났다 전두환은 쪽지에 쓴 메모를 보여주면서 김재규가 압송차 안에서 횡설수설한 걸로 보아서 고민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전두환은 세상의 중정부장이 각하를 시해했다니 라고 말하면서 어이없어했다 정승환은 전두환으로부터 수사계획을 보고받은 뒤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갔다 김계원 실장이 각하 시해장서에 김재규와 같이 있었다고 하니 아무래도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니 장관도 봉의했다 정승환은 전두환에게 연행 지시를 했다 그 직후에 김계원 실장이 장관실로 들어왔다 그러나 정승환은 그의 모습을 보니 도망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전두환에게 연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승환 총장의 1979년 11월 1일자 창고인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원은 이틀 뒤인 29일에 연행되어 구속된다 이학봉은 27일 날 아침 김재규에 대한 1차 신문 결과를 수사관들로부터 보고받았다 수사관들은 시의 현장에는 김계원 실장뿐 아니라 정승환 총장도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두 사람을 연행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11시 이학봉 수사과장은 오희명 과장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에게 수사 보고를 했다 이학봉 중령은 김계원, 정승화 두 사람을 구속하여 수사해야겠다고 건의했다 처음엔 전두환 사령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막 문쪽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부르더니 김계원 실장은 구속수사하라 그러나 정승환은 어제 계엄 사령관이 됐으니 함부로 할 수 없다 지금부터 극비리에 내사를 더해봐라는 취지로 지시했지요 이학봉 중령이 전두환 소장에게 정승화 총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의 이유로 적시한 내용은 이로 했다 육군 총장이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신 수습과 범인 색출을 한 흔적이 없다 청와대를 포위시켰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 보고를 받은 전두환은 이렇게 생각했다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 참모총장이 공모한 조직적인 내란이다 완전한 혁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 총장을 구속하면 배후 세력에 의해서 또 다른 내란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시의 사건 현장 부근에 김재규의 초대로 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김재규가 반복범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전두환 소장과 합수부 수사관들은 일단 정승화를 공범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7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전두환과 합동수사본부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전두환이 정권 탈취에 대한 야심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시점에서 그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권력자로 등장한 계엄사령관을 구속해야 할 조사 대상자로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12.12 사태로 가는 길은 이미 열리고 있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수사보고에 의해 10월 28일 세간에 알려졌다 그 후 재판을 통해 주모자인 김재규 그리고 암산에 참여한 박선호, 이기주, 유성호, 김태원까지 5명은 1980년 5월 24일 서대문영무소에서 교수용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박흥주의 경우는 이보다 전인 1980년 3월 6일 총사령이 집행되었고 김계원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국내외에서 김재규의 구명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으나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었던 이재전 중장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으나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정승화 참모총장의 만류로 풀려나서 예편했다 김재규의 말대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총탄은 철옹성 같던 유신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죽음으로 생긴 권력의 공백기를 잽싸게 파고든 이가 바로 하나회라는 군부 사조직을 등에 업은 전두환이었다 그는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죄 혐의로 체포하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최규화를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면서도 육군본부에 갔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허수아비로 만든 이후 1980년 5월의 5.17 내란과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치면서 결국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권력의 꼭지점에 서는데 성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재규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제50화국이라는 새로운 독재정권 수립에 일조한 것이다 한편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생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이 거의 중단되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크게 완화하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특히 물류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국토개조가 핵심인 가로린 프로젝트와 함께 20만 톤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어 자유경제특구를 건설해 제2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가로림만 계획이 좌절되었다 박정희는 충청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화공단과 무역항 사업을 현 공주시로의 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였는데 12.6 사건 직전 고인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사교천 행사 또한 이 일환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수도 이전 계획도 같이 영영 중단되었다 그러면서 수도 관련 계획과 해안공단 사업을 받기로 한 충청도 특히 충남은 박정희의 사망으로 모든 계획이 엎어지고 이후 경상도 전라도에 편중된 집중개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나마 세종시 계획 하나를 받았지만 정말 이거 하나가 끝이다 한편 보고학적 성과를 민족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신라왕 등 석굴암 등을 발굴 정비하는 것도 박정희 생전에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지원이 뚝 떨어졌다 반면에 12.6 이후 19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구호가 해제되고 12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문익환 등 구속된 민주화 인사들이 석방되고 김대중에 대한 연금이 풀리기도 하였다 조갑재는 김재규의 총성이 가져온 변화는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였고 유신체제를 해체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애국심과 지혜와 단결을 호소합니다 민족중흥의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졸지에 서거하신 데 대해 그 충격과 애통심을 가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국가비상시국의 겨련이 지혜로 극복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군은 이 비상시국의 국가수호에 막중한 책임을 다해 북계의 공산집단의 동향을 주시하며 철통같은 방위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모든 공무원도 소임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일사불란하게 책임을 완수하고 상호협력해 국가 안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맹방인 미국 정부는 이번 우리 정부에 대해 즉각 협조할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대외에 있어 우방국과 우호협력 관계도 아무 변동이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천명합니다 국민들은 모두 다 같이 굳게 뭉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됐다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을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야간 통행금지는 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태업 행위를 금한다 유원 비원할 점 및 유포 행위를 금한다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주교 조치한다 일체의 집단적 난동 소여 및 기타 범법 행위를 금한다 주한 외국인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김재규는 12.6 사태 이후 전국으로 비상계엄령 확대를 서둘렀고 1980년 신군부가 추진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5.18 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던 것처럼 전국으로의 계엄령 확대는 전국적인 저항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재규가 군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총괄하는 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육군참모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은 뒤 계엄군을 장악하여 무력으로 사태를 강제로 정리하고 정권을 장악할 계획이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재규 본인은 이에 대해서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 없이 유신의 잔재를 청소하기 위함이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유신 정권의 이론들은 물론 신민당과 민주화 세력들 또한 김재규의 계획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시박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긴 했다 김종필은 12.6 직후 민주공화당의 총재로 추대되었고 당원으로부터 대통령에 출마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순간 유신 체제는 종말되었으니 나는 그러한 체제에서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으며 헌법 개정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서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며 출마를 거부하였다 사실 그는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시절 김종필이 대권을 넘보고 있다며 김재규에 의해 청구동 가택수색까지 당한 터라 김재규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김재규는 김종필을 항상 각하라고 불렀다 김종필이 이미 각하가 계신데 그런 호칭은 그만둬 달라고 했지만 김재규는 습관이니 양해하시라라며 받아쳤다고 한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기수는 김재규가 김종필보다 육기수나 선배인데다가 나이도 호적상으로는 둘 다 1926년생 동갑이지만 김재규가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은 1924년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기다 12.6 이후 김종필이 김명상 김대중과 함께 개헌과 민주회복 이행에 공감하고 협조해 나갔던 행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김재규의 구상에 따랐을지도 의문이 존재한다 김재규 개인의 행위로 인해 유신체제가 붕괴된 것은 반견이며 유신체제는 이미 내부 권력의 모순과 사회의 구조적으로 붕괴의 전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재규 한 개인의 행위는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한다 김재규 한 개인의 행위는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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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없